네 안녕하세요. 보헌보았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CS 보안쪽 스카다 시스템의 허니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허니팝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IT 보안에서 제일 큰 목적으로는 어떤 공격을 당했을 때 범죄자들이 DMZ 구간이던 아니면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여러가지 공격 웹서비스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의 공격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페이크 역할을 하는 그런 서버 쪽이나 아니면 이 서버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쪽으로 통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프록시 서버 형태의 허니팝들도 있는데요. 이런 허니팝들의 목적은 범죄자들이 실제적으로 여기다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 공격들을 이쪽에서 미리 파악을 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크로 세워져 있는 서버이다 보니까 공격자들은 여기가 실제 서비스인 줄 알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웹서비스에 공격이 다가가기 전에 어느 정도 시간도 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공격 형태들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패턴들, 공격 패턴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허니팝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많이 설치하지는 않고요. 어떤 이것들의 패턴을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보안 개발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했을 때 좀 이렇게 허니팝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사용을 하곤 합니다. 스카다 시스템 쪽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허니팝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다룰 이 컴팟이라는 예입니다. 컴팟이라고 읽을까요? 뭐라고 읽을까요? 아무튼 발음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CS 허니팝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어떠한 인더스트리, ICS 쪽 시스템에서 어떤 공격 타겟팅이 되는 그런 것들의 현상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파이썬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여기서 코드가 있긴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추천하고 있는 방법들은 바로 이제 도커를 이용해서 설치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것들이 다 도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제 도커 설치 방법이나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어떤 거를 제가 이제 사용을 하냐면요. 바로 이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요. 그 관련된 도커를 이제 빌드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안에, 이제 도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포트들을 칼리니루스 쪽 포트들과 이제 포트 파워딩을 해줘가지고요. 칼리니루스 자체를 이제 허니팝 개념으로 또 이제 구성을 하는 그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도커의 명령어들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요거 정도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빌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이 빌드라는 것은 이제 배포되는 도커 파일에 얄음파리가 있는데 그 얄음, 얄음, 얄음? 얄음이요. 얄음파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커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이미지를 받아와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여기에다가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실행을 시키는 목적으로 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요거를 우선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칼리니루스 쪽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도커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은 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도커는 설치하시고요. 유튜브로 보시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를 여기다가 소스 코드를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유튜브 폴더로 오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도커 빌드 마이너스 티 컨켓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 쪽에다가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빌드를 해주시면은 여기에서 얘가 설정 파일이나 관련된 초기 버전에 관련된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고 거기다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관련된 이제 이 도구들,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맞춰줘요. 그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은 길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다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사항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인스톨이 다 되시는 현상이에요. 이게 다 인스톨이 쭉 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더 이렇게 내리시면은 인스톨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인스톨 서세스 프리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런을 이용해서 이제 쉘을 실행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뒤에 있는 포트들이 바로 도커에 구성된 그 서비스들의 포트입니다. 다 어떤 거냐면요. 저희들이 스카다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토컬, 제품 프로토컬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공개했던 것들은 바로 이제 502 포트, 모드버스 프로토컬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 모드버스 프로토컬 대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요. 도커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니팝이 어디까지면 초기 버전, 뭐 HTTP, 그 다음에 S7 컴 쪽, 그 다음에 모드버스, 다 스카다 시스템과 관련된 SNMP, 그 다음에 FTP,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됩니다. 꼭 스카다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보면은 SNMP 같은 경우는 FTP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허니팝 역할들을 같이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실행시키시고 있으면 됩니다. 실행시키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로그를 남길 겁니다. 근데 요게 허니팝이라는 게 완전히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데이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형태들은 아니고, 그냥 프로토컬 형태만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Nmap으로, Nmap으로 로컬로스트 대상으로, 저희들이 포트 스캔, 뭐 로컬로스트로 하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칼리뉴스 IP를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도커이고요. 얘는 현재 칼리뉴스 IP입니다. 그래서 Nmap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요거를 스캔을 할 겁니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하면은, 모든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FTP, HTTP, 그 다음에 모드버스는 Nmap, 그 다음에 이게 모드버스죠. 그 다음에 HTTP, ALT, 그 다음에 이더넷 IP2, 요것도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공격을 시도하겠죠. 어, 모드버스 열려있다. 그럼 모드버스 접근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모드버스에 있는 이런 프로토콜의 산업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데이터들을 수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 쪽에 들어가시면은, 음, 모드버스와 관련된 것들이, 스캐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앞에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배웠던, 어, 그것들이 있겠지만은, 어, 여러분들이 요거에서, 예, 메타스플로이트, 우리가 공격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서 모드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스카다 시스템에 사용하는 이 모드버스 정보들을 획득하는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떤 거를 볼 거냐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확장해서 스캐너 기능이, 스캐너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애들이, 이제 우리가 스캐닝 기능들을 하는 것이죠. 예, 스캐닝 기능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뭐, 제품과 관련된 일부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모드버스는 요거, 하나, 둘, 셋, 넷 개 정도가 이제 모드버스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어, 이쪽에 이제 아이디 정보들, 우리가 슬래브, 이게 어떻게 보면 스카다 그 모드버스 서버의 정보들을 획득하는 그 모듈입니다. 모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클리어 시키고, 얘를 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쇼옵션즈. 어, 메타스프리트의 그러한 옵션 기능들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메타스프리트를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스캐닝을 할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결과는 잘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드버스에 허니팝에 있는 게 정상적인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스캐닝 전부가 있으면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긴 합니다. 왜 그러면은 만약 이게 프로토콜 자체가 안 열려 있으면요. 아예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근데 공격은 분명히 돼요. 자, 그래서 setRhost로 하셔가지고 이 공격 코드 대상으로 아, 여기가 아니고요. 자, 공격 코드 대상으로 이제 스캐닝을 해야겠죠? 네, 여기니까 그래서 자, IP정보, 우리가 칼리니우스 IP정보로 그냥 적을 거고요. 물론 이제 로컬스트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적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고 이것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드버스 리모트 포트 같은 경우는 5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호스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니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저희도 슬래브 아이디 정보인데 그거는 254까지 돌릴 필요는 업체의 끼만큼 돌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스프리트를 하시면은 얘가 우선은 프로토콜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캐닝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이디까지요. 이게 스캐닝하는 과정이고요. 이 스캐닝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디냐면은 당연히 이쪽 우리가 아까 적었던 얘도 아닌데 여기죠. 아까 우리가 허니팝 돌고 있는 건데 허니팝 돌고 있는 쪽에 보면은 새로운 커넥션이 맺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슬래브가 현재 존재가 되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모드버스 슬래브 쪽인데 이 프로토콜 쪽에서 이제 공격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쌓인다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정보들이 쌓이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공격을 또 FTP 프로토콜이나 그쪽으로 공격하면은 또 FTP에 관련된 로그들이 좀 쌓이겠고요. SNMP 쪽 하시면은 또 SNMP에 관련된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허니팝의 목적이죠. 여러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IP 정보들을 미리 수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공격 패턴들 어떤 유형들의 공격들을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허니팝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발전된 것이 바로 이제 컴켓 컴포트라고 여러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면은 요런 기타버가 또 나와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좀 분석이 되면은 다시 또 영상으로 이제 공개할 생각인데 요것도 똑같이 도커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티팟 커뮤니티 허니팝이라는 그 일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컴포트 대시보드라고 있는데 포트라고 할까요? 포트라고? 이 새끼는 티팟? 예 티팟? 예 티팟 커뮤니티 허니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엔 티팟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어요. 대시보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앞에서 했던 스카다 시스템과 관련된 그것만 허니팝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허니팝 정보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허니팝 관련된 것들이 다 있고요. 이 관련된 것들이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통합러그 대시보드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ELK나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OSINT의 정보들을 획득하는 그런 것들도 도구들이 있고 그 안에 IPS 역할들을 하고 있는 수리카타 같은 경우 모니터링 엔진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딱 봐도 좋아요. 딱 봐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관련된 것들의 그런 매뉴얼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보들 정보들을 계속 이렇게 수집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딱 봐도 굉장히 많죠. 뭐가요? 더욱 좀 크게 좀 보시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하겠고요.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정보들을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키바나 쪽 우리가 비주얼라 시원하게 수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화면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VM에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엄청 좋아 보이죠? 네. 엄청 좋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런 허니팝에 대한 역시 그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더 보고 난 뒤에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해킹 공부를 하신다거나 방어 공부를 하실 때도 이 허니팝 특히 여러분들 또 ICS 보안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됐을 때 이런 대시보드를 여러분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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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